모발이 샀다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거울?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예뻐요 지금도 거짓말? 거짓말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초혜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수술을 하려고 하셨어요? 오늘 저는 헤어라인 모발 이식 하러 왔어요 되게 예쁘신데? 제가 아무래도 뷰티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올백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묶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근데 여기 헤어라인이 항상 신경 쓸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아가지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없죠? 굳이 해야 되냐 하고 싶냐 이런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다른 눈, 코, 입 같은 거는 사실 무서워서 못 하는 편인데 이런 헤어라인 같은 거는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내 얼굴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더 이뻐지는 시술이라고 들어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 해봐라 이렇게 흑소리 처음이신데 네 무섭거나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수면 마취는 내시경 할 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섭긴 해요 제가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 sale 그래도 많은 기대와 설렘도 같이 있습니다 컨트롤 한번도 안해보셨다고 하는데 자연인! 아 미희는 아니고요 자연입니다 네 진짜 막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 좀 더 아나운서처럼 앉아있을까 그랬나? 아 Dus告 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잘 어울려요 이거 아닌가? 오늘의 뉴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바이승 하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거울?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사실 누구 보여주고 까서 보여주고 싶지는 않고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미지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지요? 저는 개상 강아지상 네 개상이다 그런 말 많이 듣고 닮은 강아지 닮은 강아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안 들어봤어요 마이티즈? 마이티즈 닮았나요? 마이티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라인만 하면 되겠네요 사랑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어? 사랑까지 아직 아닌데 아 나온 거 보고 나온 거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먹방 잠시 후 정답 기억 중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십시오 잘 지내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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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배고파요 매일 배고파요 매일 배고파요 매일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기 얘기에요 오늘? 네 고창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심장 아파 배고파서 너무 심장 아파요 지금 고발이 지기고 뭐고 너무 배고파요 아마 내가 일어나서 하는 헛소리는 먹고 싶은 메뉴들이 아닐까 헛소리 하면 그거 이렇게 잘라주시죠 제가 갖고 올게요 어땠어요? 지금 1차 끝났는데 마취주사가 좀 아파요 근데 그것만 끝나면 그때 이후로는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누워있어야 되는 거 빼고는 힘이 없었어요 부었죠? 엎드려있어서? 네 이렇게 부어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띵띵 부은 느낌이 나는데 수술 끝나면 배고픈 생각 없어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네 수술 떼고 마시는 거잖아 아마 내가 일어나서 하는 헛소리는 먹고 싶은 메뉴들이 아닐까 일어나야 퇴근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퇴근 못 자시겠네 무슨 생각하세요? 저 자는 거예요? 앉아서? 네 줄러요 살려주세요 어머 이래서 모자를 갖고 오라고 했구나 예뻐요 지금 이 모습이 거짓말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발이식을 마친 지 한 달하고 2주 조금 안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니면 내가 직접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같고 물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살짝 살짝 티가 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은 절대 티가 안 나서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들이 되게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 전화도 잘 해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되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되게 만족을 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붉게 올라와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한 달 정도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머리가 여기 심은 머리들이 탈락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탈락되고 나서 새로운 머리들이 계속 자란대요 이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처럼 이렇게 잘 가리고 다니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붉게 나는 게 좀 예민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이 부분들이 다 차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헤어라인도 훨씬 더 예뻐질 것 같고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일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탄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한 달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렸지만 제가 2탄에서는 풍성하게 자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저도 사실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2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